정보처린 달쌤입니다. 이 문제 N잡에서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이제 오늘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질문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급하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질문 보니까는 몇 시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결을 해드리니까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다른 거 하기도 바빠 줄 건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세요. 제가 즉시 답변을 해드린다거나 바로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해드린다거나 그러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시간 날 때 영상 찍어가지고 답변 드릴 거니까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는 꼭 올려주세요. 모르는 건 병 걸려 속 터져가지고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라든지 뭐 서브넷이라든지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한테 꼭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68번 문제인데 이거를 조금 확장해가지고 배열도 조금 확장을 하고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봤어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곱하기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위에서 코드라는 그런 배열을 만들었죠. 자 코드라는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10, 20, 30, 40, 50, 60 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1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아니 1차원 배열인지 어떻게 알아요? 각가로 하라니까. 각가로 하나 할 때는 1차원 배열이고 각가로 두 개 들어갔을 때는 행과 열을 가리키는 2차원 배열이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거? 대문자 A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 1차원 배열이에요. 두 개 들어가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배열명은 여기 코드라고 하는 배열명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가지게 된다. 물론 메모리의 실제 주소 같은 경우에는 0x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6진수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맘대로 줘도 돼요. 맘대로. 100번지 줘도 되고 10번지 줘도 되고 2000번지 줘도 되고 근데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편의상 100번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100번지다라고 하면 101, 102, 103, 104, 10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물론 100, 104, 106, 108, 112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게 되면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1씩 증가한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라고 하는 그 배열명은 배열명은 이거는 첫 번째 위치의 주소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코드는 100번지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죠. 그럼 P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코드의 주소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코드의 주소값 코드는 100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100번지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는 10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코드, M% 코드가 아니라 이렇게 코드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코드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시작하는 위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위치의 주소값도 100번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M% 코드를 쓰나 그냥 코드를 쓰나 똑같은 100번지를 가지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곱하기가 붙어있잖아요. 곱하기 P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의 값이다라는 소리에 P의 값이다. 그러니까 얘를 풀어쓰게 되면 P의 값이니까 P의 값에다가 P의가 P의가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증감연산자 같은 경우엔 무조건 1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있는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 있다? 앞에 들어가 있다.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P를 먼저 1 증가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P P에는 뭐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죠. 여기는 10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P P 곱하기 빼고 P에는 10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곱하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100번지의 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100번지라면서요. 100번지의 값은 뭐예요? 10이 되는 거죠. 10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 요거는 10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럼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 뒤에에서 연산 결과는 11이 되는 거예요. 자 11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곱하기 P에다가 집어넣어라. P에 뭐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들어가 있으니까 100번지의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지의 값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100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11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1 증가시키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P의 값을 증가시키고 나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출력 같은 경우에는 11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요거랑 똑같은 게 요거랑 똑같은 게 밑에 있는 이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 얘 같은 경우에도 괄호를 쳤다라고 해도 괄호가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가 괄호가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위에 있는 거랑 똑같다. 왜 이렇게 내요? 헷갈리라고. 가끔 보면은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만약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 A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10이 있고 A라는 거 안 썼잖아요. 근데 이거 왜 나와 있어요? 헷갈리라고. 말 그대로 헷갈리라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괄호를 치게 되면은 헷갈리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얘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P의 값을 100번지에 바꾼 적 없으니까 100번지의 값을 1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그럼 여기가 12값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해당하는 주소의 위치에 값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럼 여기가 12값으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퍼센트 뒤에 가지고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뭐를? 12값을 P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 먼저 1 증가시키고 나서 출력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12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P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P가 붙어있기 때문에 P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P의 값은 지금 P는 100번지잖아요. 100번지의 값 100번지의 값은 뭐예요? 12예요. 근데 지금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 있어요? 뒤에 들어가 있잖아. 뒤에.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P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이렇게 해주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괄호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문법적인 거는 어느 정도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P의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출력을 해준 다음에 그럼 여기가 P의 값은 얼마예요? 12란 말이에요. 12라는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라. 해당하는 값에다가 플러스를 해라. 이 위치, 100번지. 이 위치에다가 13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P의 값을 출력했다. P는 지금 변경된 적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P는 변경된 적이 없기 때문에 100번지의 값은 뭐예요? 13으로 바뀌었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3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 이거, 이거. 자, 여기에 괄호를 치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여기 있는 그 곱하기 P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P의 값을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의 그 값들을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밑에서 13이라는 거를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11, 12, 12, 1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여기도 역슬랫이 N 하나 더 쳐주면은 여기서 엔터가 한 번 더 쳐지겠죠. 그 뒤에 답안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거, 곱하기 P 플러스 플러스란 말이에요. 곱하기 P 플러스 플러스 그거는 위에 있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뭐하고 대비해서 보셔야 되냐면은 요 놈,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셔야 된다. 지금 여기다 괄호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해당 공간의 값을 바꾸게 된 거잖아요. 해당 공간의 값을 바꿔가지고 요기가 13이 되는 건데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괄호를 치지 않았을 때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곱하기 P 그러니까 P의 값은 가지고 와요. 지금 P에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단 말이라. 그쵸? 바꾼 적 없으니까 100번지의 값을 가지고 와요. 13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준 다음에 요기 있는 플러스 플러스가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요 해당하는 위치의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괄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P값을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되는 거예요. P값을. 그래서 P값을 플러스 플러스 해주게 되니까 100에다 1 더해가지고 여기는 100일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위에 거하고 또 매칭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는 곱하기가 앞에 있고 플러스 플러스 P예요. 요거는 P를 먼저 1 증가시키고 나서 P를 먼저 1 증가시키고 나서 요거랑 틀려요, 요거랑. 요거는 곱하기 P를 플러스 플러스 시킨 거고 얘는 P를 플러스 플러스 한 다음에 곱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P를 먼저 1 증가시키고 나서 여기가 아까 100일이었잖아요.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증감 연산자는 바꾸게 되니까 값을 변경을 시키는 거니까 100일에서 1 증가시켜서 102로 바꾸고 나서 그 공간의 값이다. 여기가 100번지라면서요. 101번지, 102번지. 102번지에 뭐 들어가 있어요? 30 들어가 있단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0이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나 요거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괄호를 치게 되면은 얘는 해당하는 공간의 값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고 1씩 증가시켜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냥 괄호 없이 여기에 괄호가 없이 곱하기 P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값을 먼저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소 값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P를 아까 전에 101로 바꿨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유형 같은 경우에는 P의 값을 먼저 증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2로 바뀌게 된 거고 그 공간의 값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100, 101, 102 공간의 값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된다. 자, 그 다음 거 여기 P의 값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P는 102번지예요. 그렇죠? 아까 바뀌었으니까 위에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한 번 1 증가시켰고 여기서 한 번 1 증가시켰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P의 값은 100, 101, 102의 값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마지막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 P 플러스 플러스 앞에 곱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하나로 묶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어떤 질문을 주시느냐. 여기가 지금 괄호 연산자로 묶여 있잖아요. 괄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P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맞아요. 맞는데 적용 시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위에 내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내용이랑 이 괄호 치나 안 치나 그래서 P, P의 값을 가지고 와서 지금 P에 얼마 있어요? 102 있죠. 102 101, 102번지 여기에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P를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거랑 똑같이 그래서 여기가 103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거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P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플러스 플러스 P 얘는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연산하는 거예요. 괄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아까 전에 103에서 104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서 104번지의 값이다. 101, 102, 103, 104번지의 값 얼마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50이 되는 거죠. 50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자, 마지막에 P의 값이다. P는 지금 104가 되는 거잖아요. 101, 102, 103, 104. 104번지의 값 50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얘를 출력해보게 되면 11, 12, 12, 13. 그래서 보면은 11, 12, 12, 13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13, 30, 30 이런 식으로 출력하죠. 13, 30, 30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 50, 50 이런 식으로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30, 50, 50 저도 틀릴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저도 헷갈려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한 칸씩 비운 거는 아까 문제에서는 표현을 못했지만은 역슬래시엔 역슬래시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출력하고 엔터빵 이거 출력하고 엔터빵 이거 출력하고 엔터빵 이거 출력하고 엔터를 빵빵 때린 거죠. 엔터가 두 번이에요. 이런 거 놓쳐가지고 틀리면은 굉장히 억울한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빵 엔터빵 엔터빵빵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그럼 다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뭐 다시 헷갈리니까는 자 코드라고 하는 그런 배열이 있고 10, 20, 30, 40, 50, 60 첫 번째 시작 위치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P도 마찬가지로 여기 P를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P를 100이라고 이렇게 주소값을 여기다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N%를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F 해가지고 P의 값을 1 증가시키고 나서 P에는 100번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100번지라면서요. 여기에 값을 먼저 선증가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11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11 출력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얘도 위에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된다. 먼저 선증가시키고 나서 여기가 11에서 12로 먼저 선증가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공간의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여기 있는 거는 어 요거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랑 조금 대비가 된다. 지금 보면은 P의 값을 가지고 와서 P의가 얼마예요? 12가 있죠. 자 12를 가지고 와서 그 공간의 값을 1 증가시켰기 때문에 1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P라고 그랬으니까는 100번지의 값 13이라는 게 출력이 돼서 11, 12, 12, 13. 이게 맞나요? 11, 12, 12, 1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거 보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틀리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거랑 과로 치는 거랑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얘는 P의 값을 가지고 와요. P의가 얼마예요? 100번지니까 13이죠. 13 가지고 온 다음에 P를 플러스 플러스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를 플러스 플러스 시켜가지고 P값이 101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플러스 P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 플러스 P를 먼저 해가지고 먼저 P에 있는 값을 요거를 증가시켜요. 102번지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100, 101, 102번지의 값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3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P의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P는 바꿨잖아요. 102로 바꿨으니까 1도 증가시켰고 1 증가시켰으니까 102번지의 값 101, 102번지의 값 얘도 마찬가지로 3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괄호가 쳐져 있는 거 요 문제하고 그리고 요거 요거 두 개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P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요건 어느 정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똑같다고 하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출력했죠. 자, 마지막으로 어, 여기 있는 거 요거는 P 플러스 플러스인데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에요. P 플러스 플러스가 괄호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위에 있는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1 증가시킨다. 여기 있는 P를 1 증가시킨다. 근데 여기 있는 플러스 플러스가 괄호 연산자에 쌓여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괄호 연산자, 뭐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적용 시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P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P, 101, 102번지의 값,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P값을 1 증가시켜가지고 10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P를 먼저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P를 먼저 증가시켜가지고 얘가 104가 되는 거고 그 공간의 값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100, 101, 102, 103, 104 104번지의 값, 50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지금 P에는 104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P, 104번지의 값, 50이라는 거를 출력을 해주게 된다. 30, 50, 50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문제인데 이런 유형들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다. 이거 두 개 같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같다. 과로 연산자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이렇게 곱하기 앞에 있고 과로 연산자가 묶여 있을 때는 얘네들을 먼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이 뒤에 있다. 그래서 P의 값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P값을 1 증가시키는 거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P의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공간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식이라는 걸 외우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어느 정도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외워주셔야 된다. 언어도 언어도 영어, 중국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ABCD 그런 것도 외워야 되는 거고 뭐 그리고 뭐 수동태, 능동태 뭐 이런 것들도 옛날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동사, 명사 이런 게 뭔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무조건 100% 다 이해를 하는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문법적인 부분은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거, 이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